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이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예부터 종교적 제사는 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신에게 재물을 바치며 방향성을 물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재단 앞으로 와서 신에게 빌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신정과 공동체에 내려오는 종교 종통만 봐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재단이 필요로 합니다. 재단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겨졌는데 신과 인간이 맺은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신과 계약을 맺어 공동체의 허물을 벗기 위해 재단 위에서 재물을 태워 바쳤습니다. 동물과 곡식, 과일 등을 불에 태우며 신과의 계약을 다시 상기시켰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재물 중 하나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있는 그였기에 한낱 동물인 어린 양이 비유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을 인도했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든 군중에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 모든 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믿는 이들은 누구나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때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독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결하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불안전한 존재이기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유혹으로 인해 죄의 구렁텅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전함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분께 의탁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를 씻고 하느님 안에 머물때라야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완전함에 도달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완덕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라야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삶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간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돕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또 다른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여성당 보좌 최연수 라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최연수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최연수 신부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내일도 최연수 신부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astes huh? 새 means 휴대 Dafne